모게코 캐슬 스타트 왜 안눌라 이 게임 벅략적인 자 젠단 뭘 헐 고추위ください 나니 어 귀엽다 이런 잠이 오질 않는거니 약을 먹어도 안된다고 어 그래 괜찮아 내가 곁에 있을테니까 빨리 좋아지면 좋겠네 아 그래 오늘은 그림책을 읽어줄게 어떤 내용이냐고 재밌고 이상한 슬프고도 야하고 잔인한 그런 이야기야 분명 나도 좋아할거야 좋다 좋다 기대되는군 왜 안들려줘 점점점이 이야기야? 장난 아냐 너 그럼 시작할게 어 수량님 왔었어요 빨리 시작하란 말이야 어둡고도 잔혹하고 아 미안해요 13살 앞에서 지금 내가 무슨 막말을 옛날 옛날 어느 곳에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여고생 뭐요? 수량님 양심 어디갔지? 이름은 요나카 모나카 먹고싶다 그녀는 전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철을 타고 있었습니다 나니? 요나카 돌아가야해 돌아가야해 오늘은 오빠가 돌아오는 날이야 중3? 누구 보고 하는 말씀이시지? 중3? 요나카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야해 한정판 BLK MCD가 아직 남아있을거야 아니 사실 미쳐나 오랜만에 보는 오빠인걸 빨리 만나고싶다 오빠 참 좋아하는데요 저도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상상속의 동물 오빠 기본조작 이런 xx 됐당 오 대쉬기능있네요 달려 어 뭐야 이거 고추 고추 지하철 안가면 돼 헐 여기 도착할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도착할 때까지 아직 시간이 있네 잠에서 기다릴까요? 아니요 잠은 집에 나가서다 난 셧다운 어? 셧다운 요나카 빵앤 그지구나 눈이 죽어있는 여자 전철 싫다 머리색이 화려한 여자 너 보스도 싫어하잖아 아 머리색 진짜 화려하다 버스? 그건 최악이야 숨이 막혀서 어쩔 수가 없는걸 그럼 어떤 게 괜찮아? 머리 색깔 저 어떻게 하면 저런 식으로 염색이 될까요? 참 해보고 싶은데요 자전거 금방 지치잖아 다리에 알 생긴단 말이야 트다은 뜨듷 아리야니 뭐 그쳐? 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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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짬 뭐 뭐 뭐 뭐 뭐 뭐 뭐뭐 빠 빠 빠 빠 띄어 내려도 되나? 문이 닫혀있다 열려있으면 큰일나게요 뭐contro desse 큰일나게 세이브할 토끼 어두운 건 요나카도 만만치 않게 어둡네요 네 아 진짜? 언니 머리색이 저렇다고요? 아 대박이다 최곤데 야 간지 나겠는데 나 전에 학교에서 그 머리 봤어 핑크색 머리 진짜 생핑크 깜짝 놀랬다 요나카 짬짬짬 어라? 나니? 띠링 이번 정차역은 함정 함정역입니다 내 실무는 없습니다 종점 먹이코 먹이코 에? 나니? 먹이코 에키 아 뭐지? 뭘까요? 뭐 뭐야? 이 역은 먹이코 에키 나니? 먹이코 에키 데스네 안 내리면 안 돼? 왜 꼭 내려서 사고를 치고 나로가 이리 와봐 입 떠물고 있어봐 너 때문에 더 긴장되잖아 먹이코 뭐야 이 역은? 먹이코 라니 들어본 적도 없어 나도 나도 들어본 적 없죠 아 졸라베 어? 조개구리 뭐? 오렌지 장난하냐? 이런 거짓같은 개그를 상어 지느러미 지느러미 주스 비싸겠다 샥스핀 주스 영무은이 하나도 없네 시골에 있는 역인가? 아니 이런 이름의 역은 틀어본 적도 없어 일단 저쪽으로 가자 생해무로 화해요 뭔 소리야 구멍이 나있다 개구멍 저 방송 왜 방금 켠 것 같아요 파스타에 고추를 넣자 먹이코 슈벌 아 나 매운 거 진짜 싫어해 고추니트 자세한 내용은 이쪽으로 땡땡땡 섹스 땡땡땡 무슨 모임이 있다 종이가 떨어져 있다 여고생 한명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나니? 오 소녀 매일 1월 1일 30 생햄데이? 뭐죠? 생햄을 먹어서 세계평화를 우주조화 명강지수 제햄무상 매일 먹는 거잖아 장난하니? 지금 제가 고기를 전혀 못 먹어서 으으으으으응 별로 안끌려 만두뮤페 아 나 어제 만두국 먹고 재대박 배탈나가지고 진짜 하하하하 이거 갖고 그 모임에 가라고? 참 친절하네요 그대 생햄을 알고라 아 싫어 Justin 알밥 먹고싶마 울지 허어어얽 울지 않는다면 아이씨 두견이 이 이 구멍이 나있다 방범 화염음 방사 연습 참가비 무료 모두같이 불을 쏍시다 준비물은 입에서 불을 뿜는 능력 이것뿐 세계반화교 쓰읍 내 머리가 이상해져 버렷 여러가지 결말봐 즐겁잖아 목에코 캐슬 결말이 여덟..여덟게라고 하죠 이 앞 3km 목에코 캐슬 글씨가 지워져서 읽을 수가 없지만 난 천재인가봐 우훗 대당 비제이팬이 알바 알바 완전좋아요 어깨결림이나 요통이지만 그런 당시에 생햄 알밥 좀 하는데? 근데 와사비밥 알은 싫어요 아 와사비밥 알? 와사비 알밥은 싫어요 나니? 시선이 느껴져 아우 이쁜건 알아가지고 아 설마 여기로 들어.. 아 깜짝이야 유나카 안녕 광암쯔 다딩 어 깜짝 지금 무언가 있었는데 알밥을 좋아하는 고양이가 기본 탓이겠지? 기본 탓이겠지? 기노 쌀탄드까? 나 생햄 싫어 미쳤냐 아까부터 붙어있는 이 이상한 포스터는 뭐야? 대체 생햄을 얼마나 좋아하는건데? 아 왠지 생햄으로 게시찰도 붕괴현상이 올 것 같아 게시찰도 붕괴현상은 사실 없는 용어라고 하죠? 지도같은 것이 쓰여져있지만 읽을 수가 없다 교자 먹고 만두랑 햄이 나오나봐요 나 둘 다 별로 안좋아 구멍이 나있다 고양이 내가 음식이 나오는 그런 게임이나 영화는 진짜 좋아하는데 하정우 그 뭐야 먹방 이런 영화 좋아하는데 최근에 고기를 못 먹고 있어서 여긴 분명 이상한 곳이네 여긴 분명 이상한 곳이네 어째서 이런 곳에 와버린거지 돌아갈까봐 나니 어? 무성계는 귀여운거네요 유나카 짬짬짬 뭐지? 인형? 먹잇깃 먹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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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다 오게 그거야 말아먹잇 뭐라고? 너 귀엽네 니가 더 귀엽다 나 나니? 여고생이지? 모게땅은 여고생이 좋아 어? 뭐..뭐라고? 목에먹에 민아아 민아아 하소 비 마셔 으어어 휴발 모게게 모게모게 모게 하하 모게 모게 도망쳐야돼? 진짜 허리다 고양이 곱하기 고양이는 고양이 모게 땅이랑 좋은짓 하자 미쳤냐? 괜찮아 처음하는 아이한테 상냥하게 대해줄테니까 민아 쏘데셔 헐 헐 헐끼 꺄아 멈추지 말고 도망갑시다 저장하는 기능은 없나요? 도망가면 되나요? 오빠 달려 모게모게 모게 모게룡 모모게룡다요 모게땅 모게찡 나니 띠링 내 다리는 바람같아서 보이지 않지 아 나 지금 속이 안좋아서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는같아 뭐야 다음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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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사라졌어 나 어디로 갔을까? 이건 꿈인가? 나는 전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지 하하 단지 그것뿐 평소랑 다를게 없는 그런 대체 뭐가 뭔지 아 정말이지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도 먹통이고 하지만 왔던 길을 가려고 했던 그 노란 애들이 아 노란 애들은 뭐야 고양이 하지만 말을 했는데 나니 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왜? 어떡하지 진정 진정해 하하 으흐흐흑 저거는 아 또 뭐야 오 귀엽다 이곳은 아니 이 저런 상황 본적도 없는데 여긴 정말 어디인걸까 모양이 이상해 그러게 만두 같다 불이 켜져 있어 누구 살고 있는 걸까? 아까 그 노란 고양이 깼죠? 돌아갈 길을 물어볼 수 있으려나 큰일 났다 하지만 여기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변해 노란 애들이 또 쫓아올지도 몰라 건물 안에는 없겠지? 일단 가볼 수밖에 예감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빨간망토프 그 고민이네요 할머니가 병이 나셨단다 피? 가추 이놈의 무언가 있어? 오므라이스다 아무래도 낮은 속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 머리가 이상해져버려 오므라이스가 길바닥에 좋은 꿈인데 아 이런 생 햄 같은 드림 아니 햄 생 햄을 손에 넣었다 헉 말을 걸어야 되나요? 허 나니 뭐게 뭐게 왜 반응이 없지? 뭐게 뭐게 세이브를 해볼까요? 오므라이스 고양이 모양의 오므라이스 어떤가요? 훗 트라우마 생기게 해버리겠어 동상이 웃는 웃고 있지 웃는 것처럼이 아니라 웃고 있네 뭘 실실 쪼개 눈 안 깔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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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땅만 파자 아아 좀 더 필요해 뭐가? 케찹? 너 맛있어 보이네 웃기기게 해보는 웃기고 있던데 유닛